WCC의 문제 불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귀신을 부르는 초원제의 당사자 정현경 교수 신학은 소설이고 픽션이고 스토리텔링이다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다 저의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편지입니다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샐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티벳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일어나지 못된 질문을 해요 프로페서 청,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키포인트 신학 초원재란 무엇인가? 초원재란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의 홀령을 위로하는 제사 정현경 교수의 기조연설 WCC 종교다원주의의 극치 1991년 WCC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는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르치는 여성 신학자 정현경 교수의 기조연설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는 WCC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극치를 보여줬는데요 총회에서 정현경 교수의 기조연설은 WCC 내부에서조차 찬반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너무도 진한 무속족 색채에 혼합주의적 종교다원주의의 성격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대에서는 호주 원주민 중 한 사람이 토속적인 무속춤을 추고 있었고 한복 소복 차림의 정현경은 기온으로 자신의 기조연설을 시작했으며 그녀는 애급의 여종 하관로부터 한국 광주와 중국 천암문에서 죽은 영들 십자군 전쟁에서 죽은 영들 체르노빌에서 죽은 영들 내일 살해되는 아마존 숲의 영들 걸프전에서 죽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영들 착취를 당하는 땅과 공중과 물의 영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 예수 탄생시 해로당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아기들의 영들에게 오소소라고 불러내는 기온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재를 천장에 뿌렸는데요 정현경은 한국을 한의 영들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했으며 그녀는 한은 분노, 비통함, 분개심, 슬픔, 억울함, 그리고 상심이며 한의 영들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죽은 자들의 영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현경은 성령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우리의 영들에 대해 자비심을 갖고 그들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들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바로 우리가 촉지하며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실제라고도 했습니다 정현경은 선한 자는 구원하고 모든 악한 자는 징보라는 전능한 마초 전사와 같은 하나님을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육체와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나이가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탓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핵전쟁까지 겪었어요 젊은 시절엔 대모하다 끌려가서 옥살이를 했고 고문도당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했고 10년간 지난 사랑 끝에 미련없이 헤어졌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둘 다 믿었고 최근까지도 흔히 말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이혼여라는 좋은 글씨부터 마녀다, 이단이다, 무단 아니냐는 온갖 얘기를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삶이냐고요 저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잣대인 실패나 성공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자이며 그리스도이냐라는 이단 정연경 교수의 갯득같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